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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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월 5일, 11월 5일. 내가 사고는 날인데. 로비레스토랑 인건데. 은혁아, 또 좀 마셔. 은혁아, 왜 그래? 그 여자, 진짜 산 거 맞아? 그 여자라니? 내가 차로 친 그 여자 말이야. 몇 번을 말해야 돼? 멀쩡히 살아서 퇴원했다니까? 그럼 나 그 여자 좀 만나게 해줘. 네가 그 여자를 왜 만나? 만나야겠어. 만나서 무서워한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. 죽은 거지? 아니라니까.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다는 저 여자. 내가 차로 친 그 여자 맞는 거지.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해. 엄마. 사실대로 말해줘. 뭘. 뭘 자꾸 말하라는 거야. 엄마가 그런 거야? 저 여자 살아 있으면 내가 잘못될까 봐. 그래서 그런 거야? 아, 아니야. 사실대로 말해! 사실대로 말해. 사실대로 말하라니까! 어쩔 수가 없었어. 말도 안 돼. 어떡해. 그러면 내가 너 잘못된 거 가만히 보고 있었어야만 되니? 나는 네 엄마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. 그건 말이라고 해? 빨리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 수도 있었을 사람을 죽게 한 거잖아. 내가 사람을 죽인 거잖아. 내가! 엄마. 왜 그랬어? 왜! 왜 그랬냐고!